순천시가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845 순천 청년인재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1845 순천 청년인재풀이란 18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시에서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, 청년강사 등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적합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상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 인재풀에 등록된 청년들은 청년강사, 자문, 기자단 등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시는 정책의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30일까지 인재풀을 집중 모집할 예정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